트리우스 광명 임의고급 1차가 나왔네요. 광명뉴타운 2R구역으로 예전에 단지명이 베르몬트로였는데 바뀌었어요. 단지명이 좀 어려워서인가? 임의고급이라서 미분양, 미개약이 있었단 말이죠? 총 32세대가 있는데, 8사가 26세대, 102가 6세대, 올해 입주가 12월입니다. 명심? 여기 입지를 볼게요. 광명뉴타운 안에서 북측인데 광명사거력과 가까운 편이에요. 목감찬이 있고, 그리고 개봉둥과도 다리만 건너면 되죠. 지도로 봤을 때 주변 아파트보다 단지 규모가 꽤 큰 것 같은데요. 대단지입니다. 총 3344가구고요. 광명뉴타운 일반 분양이 소형이 꽤 많은데, 이곳은 전용 8사 분양이 많다는 점이 메리트가 있었고요. 요즘 수도권 미분양이 났다고 하면 가격이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 8사의 경우 가장 높은 금액이 11억 5,300만 원이고, 102제곱미터는 13억 6,500만 원이에요. 입주권은 목돈이 한 번에 들어와야 되고, 세금 영향 등이 있어서 가격 지표를 삼기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그래도 보자면, 여기 조합원 입주권은 8사가 10억 후반대 있었고요. 광명사거력과 더 가까운 광명센트롤아이파크는, 11억 3,878만 원 입주권 실거래가 이력이 있네요. 철산역 쪽에 가면 로테캐슬앤 SK뷰 클래스티지 실거래가가 12억 2천만 원, 더 아래에 있는 21년 입주한 철산 센트로 푸르지오가 12억 원 거래가 됐습니다. 학군이나 학원 인프라 등 이후로 뉴타모다는 철산 재건축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 인지하시고요. 이것저것 따졌을 때, 초기 분양 당시 트리우스 광명의 분양가는 낮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트리우스 광명 이후에 더 높게 나온 곳이 있어서, 이번 임의 공급으로 좀 털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광명 뉴타운 분양 이력을 살펴보면요. 2022년 12월 광명 19역이 분양을 했는데, 당시에 84제곱미터 최고가가 8억 7천만 원. 아 옛날이요. 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2023년 4월에 광명 1구역이 최고 10억 4천만 원 나왔고요. 그리고 그해 7월에는 12억 7천만 원. 그리고 2023년 10월에 트리우스 광명이죠. 광명 2구역 11억 5천만 원 최고가 나왔습니다. 이후에 분양한 거는 광명 5구역이 있는데요. 2023년 12월에 분양을 했고요. 84제곱미터 최고가는 1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4월에는 광명 9구역,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나왔는데, 전용 59제곱미터, 최고가가 8억 9천만 원의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물량이 11구역이랑 12구역이 있는데, 여기 입지가 꽤 괜찮죠? 다시 트리우스 광명으로 돌아와서, 청약 신청은 국내 거주 성년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청약 통장이나 거주 지역 상관없습니다. 죽죽이죠? 접수는 17일과 18일이고요. 당첨자 발표는 21일, 계약은 23일입니다. 여기 중요한 건 입주가 올해 말이라는 점, 계약금 내고 도래섬을 중도보는 잔금이에요. 지금까지 트리우스 광명 빠르게 분석해봤고요. 내 집 마련 그날까지 청약 고민 함께하겠습니다.